남극에 펭귄을 위한 펭트하우스가 생긴대요. 펭귄을 위해 높고 안전한 건물을 지어야 하는 보드게임 펭트하우스 규칙 영상입니다. 게임 구성물 빙산 26개, 시작카드 1장, 펭트하우스 카드 48장, 얼음 15개, 펭귄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임 준비 빙산 1개를 접어서 세운 뒤 그 위에 시작카드를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빙산과 카드로 이루어진 구조물을 펭트하우스라고 불러요. 펭트하우스 카드를 잘 섞어 3장씩 나눠가진 뒤 각자 손에 들고 남은 카드는 펭트하우스 주위에 뒷면으로 펼쳐놓으세요. 펭귄과 얼음들을 그 위에 흩어놓고 빙산 더미를 근처에 두세요. 가장 최근에 펭귄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시작 플레이어가 됩니다. 이제 게임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게임 방법 게임은 시작 플레이어부터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차례를 진행합니다. 자기 차례는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미션 수행하기 펭트하우스 맨 위에 놓인 카드에 표시된 미션을 수행합니다. 빙산이 그려져 있다면 빙산을 잘 접어 올려놓되 카드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해요. 펭귄이 그려져 있다면 펭귄 한 마리를 펜트하우스 층, 즉 펭트하우스의 맨 위에서 두 번째 카드에 올려놓습니다. 만일 바닥에 펭귄이 없다면 가장 아래층에 있는 펭귄을 옮기고, 모든 펭귄이 펭트하우스에 있다면 그 중 하나를 바로 아래층으로 옮기세요. 얼음이 그려져 있다면 얼음 한 개를 펭트하우스에서 가장 얼음이 적은 칸 중 한 곳을 골라 올려놓습니다. 두 가지 그림이 그려져 있다면 왼쪽부터 순서대로 처리하세요. 두 번째, 펭트하우스 카드 올려놓기 손에 있는 카드 중 지금 펭트하우스 맨 위에 있는 카드와 배경색이나 미션 내용의 같은 카드를 골라 올려놓습니다. 만일 그런 카드가 없다면 손에 있는 카드를 모두 보여준 뒤 아무 카드 한 장을 골라서 올려놓으세요. 세 번째, 카드 뽑기 펭트하우스 주위에 있는 바닥 카드들 중 한 장을 손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이 차례를 진행합니다. 자기 차례 전에 놓여있던 빙산이나 카드가 떨어졌다면 펭트하우스가 무너진 것입니다. 펭귄이나 얼음, 이번 차례에 놓은 카드가 떨어졌다면 다시 올려놓으면 돼요. 펭트하우스가 무너졌다면 무너뜨린 사람의 패배로 게임을 마칩니다. 누군가 마지막 빙산을 놓고 카드 한 장을 성공적으로 올려놓아 자기 차례를 마쳤다면 그 사람의 승리로 게임을 마칩니다. 이상으로 펭트하우스 규칙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